지금 앞에 보이는 산이 카았라스 산입니다. 그래서 불교도와 힌두교의 성지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한 번씩은 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7년 9월 3일 날 스벤헤딘이 바로 저기 와서 스벤헤딘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일 더 가가지고 인더스강의 상류를 발견하게 되죠. 저도 내일 모레 2박 3일 동안 술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산자입니다. 제가 드디어 카았라스 산에 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인데요. 이 수미산은 인도 힌두교도들하고 여기 티벳 불교도들의 성지로 수천년 동안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은 여기를 꼭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바퀴 돌면 본인이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업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여기를 한 바퀴 돌고 이 죄를 다 소멸시킬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뒤에 수미산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저 수미산을 보면서 저랑 한번 계속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여기 스투파가 있는데요. 순례자들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저 종을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종이죠. 그래서 종 치시죠. 저렇게 땡 이렇게 둘레끼리 순례끼리 협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협곡 왼쪽에 곰파보이시죠? 하나 하얀 벽에 주황색 지붕 이리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자들도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도들은 여기 죽으로도 많이 옵니다. 죽을 때 순례하다 죽으면 바로 극락으로 가기 때문에 1순위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죽을 때쯤 여기 와서 순례하다 죽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수미산이 있고 왼쪽에 곰파보이시죠. 그 아래로 순례자들이 걸어가고 있고 정말 멋지네요. 여기 티비에 할머니라 헬라가 애기도 왔고 아유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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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글자를 새겨놨죠? 티베더인데 뜻은 모르겠습니다. 야생어천지입니다. 야생어천지 정말 예쁘죠? 여기도 예쁘잖아요. 경치가 정말 절경입니다. 정말 멋져요. 우체투지하시는 분들 많이소에다가 순리자들 내려오고 여기 계곡 천국이 따로 없네요. 이게 샹그릴라죠. 자국을 또하나 넘었는데 제가 숨이 차서 말을 못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저의 바위 정상에 보시면 퀴벳 문자를 새겨놓은 것 같잖아요. 외계문자 무늬가 아주 멋지네요. 바위선들이 쫙이거든요. 가위에 갈비가 살짝 두 개의 흑림이 부터가 날리 부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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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에서 참여 사이 부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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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스탄 아래 약대 이동하는거 보이시죠? 저놈들은 기도하면서 지금 신뢰길에 나서가잖아요 이제 구름이 다 거쳐서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아주 좋네요 사진찍혀 한 7km 지점이니까 휴게소가 있네요 어제는 잘왔거든요 굉장히 크네요 곰이 좋아할만하네요 이렇게 큰데 여기 매들도 좋아하던 애들 독수리도 좋아하고 저기 가잖아요 먹이한테 그러니까 이놈들은 길가에 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어? 또 하나 나오네 또 한 놈 나와 어? 들어가버려 겁이 많으면 먹이를 못 얻어먹는게 있어 이렇게 스베네딘도 얘네들을 많이 봤거든요 새까지 날아오네요 새까지 새들까지 종다리 같은데요 두 마리 새끼같아요 비스킷까지 먹네요 이런거 주면 안되는데 생태계 파괴되는데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잡고 잘 먹네요 지금 좀 앞으로 있잖아요 예 만약에 독수리나 매 수리 이름은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죽을건데 새들 많잖아요 저기 종다리 새 이름은 모르겠는데 새들도 많죠 여기 여기 아까 이보다는 사람 가까이 오지는 않네요. 얘네들. 이런 것만 자꾸 먹다보면 얘네들 뚱뚱이 되가지고. 임신도 못하거든요. 수정이 안되니까. 수퇴가 안되니까. 여긴 말 3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네요. 근육좀 보세요. 풀을 잘 먹어서 그런지 아주 탱탱합니다. 쓰레기는 안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런분들이 신심에 비하면 나의 신심은 티끌 만큼도 안나요. 정말 대단한 신심이죠. 먹을걸 주시네요. 돈을 안받으시더라구요. 돈을 안받으시더라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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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왼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7킬로 지점에서 찾아본 카일라스 아니면 수미산 모습이 좀 다르죠. 아까하고 이제 수미산 정상이 드러났습니다. 구름이 다 걷혔네요. 아주 깨끗하게. 오늘 처음입니다. 여기서는 또 카일라스가 수미산 정상에. 아니면 또 다른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의 카일라스죠. 수미산이 거의 조금만 보이죠. 거의 안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미산 앞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남사면. 지금 눈몰아가 몰아친 다음에 수미산이 저렇게 하얗게 다시 변했습니다. 저쪽 남쪽은 몸체가 위에 빼놓고는 까매했었거든요. 눈이 다 녹아서. 근데 아까 눈몰아가 몰아쳐가지고. 여기는 아래에는 뒤바람이 몰아치고. 위에는 눈몰아가 몰아쳐가지고. 다시 또 하얗게 됐네요. 지금 밤 9시인데 이렇게 화납니다. 지금 여기 사는 친구들이 축구하고 있잖아요. 수미산 아래에서 축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한번 오는 건데. 이 친구들은 매일 여기서 축구하고 있습니다. 급경사를 올라와서 한 2km쯤 오면 여기에 간의 매잼이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와 음료수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카일라우스 산의 새벽 모습입니다. 아침 7시 반쯤 됐습니다. 정말 이 앞선. 프렌치의 두음과 닮았죠. 좌우 대칭이 딱 맞고 뾰족하게 정상이 되어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카일라우스 산의 오른쪽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산 위로. 칼라우스 산이 좀더 모습을 드러냈죠. 이쪽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볼라마 고개. 티벳 할머니도 많이 오시죠. 노인들이 여기. 지금 오른쪽 분이 70살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68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분이 리우시치? 리우시알. 리우시알. 62살입니다. 지금 이분은 아들. 이분 아들이고 아들. 아들. 아들은 33살. 33살 산산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하고 할머니. 동네 할머니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럼 수유차. 수유차거든요. 야메야메. 야메야메. 아. 이거 이제 버터. 다시 해주신다고. 잘못 넣었나요. 이게 크림이었던 것 같아요. 버터. 진짜 수유차입니다. 저렇게 넣고 녹여서 시시시시시시시시시. 시시. 할머니들은 다 똑같아요. 어디나. 어디나. 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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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베드민턴스미에서 보릿가루. 미숫가루 많이 먹습니다. 버터가 이제. 야크 버터가 녹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에너지 원도 되고. 이 차는 비타민이니까. 티베스 사람들이 비타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버터가 녹아났어요. 또 주신다고 가올라 가올라 버터 버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렇게 이제 넣어서 아 아니 짬파를 저렇게 만들어서 없습니다 짬파를 낮춘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자 앞에 보이는게 똘르마 고개입니다 탈의초도 많이 있고 사람들 새까맣게 올라가는거 보이시죠 거울 때처럼 예 저 저기 넘는데 한 1시간쯤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예 저기 말 타고 가는 사람도 있죠 예 아 힘이 약한 사람들은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말 타고 가도 됩니다 예 여기다 말 한마디 또 올라오네요 말도 힘들어요 말도 힘들어서 못 올라가네요 말도 힘들어서 못 올라가네요 말도 힘들어서 지금 5600m쯤 되거든요 진눈개비가 내리네요 진눈개비가 내리네요 진눈개비가 저 아가씨는 상하이소 아가씨에요 여기도 말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힘들죠 말도 힘들죠 말 타면 힘들고 올라갈 때 말이 방귀를 뽕뽕뽕뽕 낍니다 그러면 풀냄새가 풀냄새가 막나요 자 지금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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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눈구름이 끼고 시작했죠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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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로마 고개 왼쪽에 돌로마 고개거든요 저는 타르쳐 보세요 아 어마어마하죠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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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정상 부근인데요 엄청 타르쳐 위에 흰눈이 내렸습니다 아까 눈보라가 췄거든요 저 아래에 있을 때 위에는 눈보라가 쳤나 봅니다 아래에 눈싸레기가 왔었는데 정상에 있는 타르쳐들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 하죠? 여기 설선 있고 저 친구 돈 날리잖아요 저희 가짜돈인데요 부처님이 복을 비는 돈이거든요 복전이라고 하죠 저렇게 하늘에 날리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비죠 뭐라고 하면서 저걸 하더라구요 뭐라고 하는 일은 뭐예요 정상에 이렇게 향 태우는 데가 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가 정상인데요 타르초 위에 흰눈이 내리고 그 위에 지폐들이 날리니까 형용색소의 지폐들이 날리니까 설치미술 같아요 현대 설치미술 여러분 제가 다르모 고개 올라왔습니다 5630m 제가 태어나서 올라온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다행히 부처님이 도왔는지 우리 하느님이 도왔는지 모르겠는데 고산 증세 없이 머리만 조금 아프고 큰 문제 없이 잘 올라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신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와보겠어요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여기 카일날산 돌로마구구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5630m 인데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높이 올라온 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여기 다시 와 보겠어요 제가 일생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여기를 돌므로서 전부 제 죄를 사하려고 합니다 하이 지금 희한 뷰티 티베스송현대 이쁘대요 굉장히 순수하죠 뭔가 불경을 외우면서 수원을 비는 것 같아요. 정상 너머에도 엄청난 타르초가 있네요. 눈이 다 빌었고요. 지금 산들은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멋있네요. 타르초 꺼내서 익네요. 읽으시나요? 복을 빌은 거죠. 개스트하우스에서 5시간만에 지금 여기 돌 마루 고개까지 올라왔는데 자 지금부터는 내리막입니다. 죽을 똥, 쌀똥에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내리막이에요. 한 3-4시간 갈 것 같습니다. 티벳 예인이 사진을 찍고 있네요. 예쁩니다. 예, 쓰레기죠. 쓰레기. 타르초 이렇게 걸면 뭐하냐. 여기 쓰레기가 많은데. 많이 버리는데. 산소공화. 산소. 이게 여기였죠. 이스님은 연보를 외우면서 술래하시네요. 여기도 동양화 한 폭이네요. 아멘산. 암격산. 굶에 쫑기어있고 그 사이에 설산이 있고 멋있죠? 트랙 술래자들이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쯤 게스트하우스 밖에 야크들이 비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좀 야크 막사같은건 좀 씌워주지 어제 말들도 다 비 맞고 밤새 새 있더라구요 이 친구들이 이제 손님 짐 싣고 갑니다 아우 춥겠네요 앞에 보이는 사원이 주틀로 주틀복 사원입니다 그 밑에가 저희가 찾던 제가 찾던 게스트하우스구요 그래서 저 주틀복 사원 마지막 사원입니다 오늘은 카엘라스 술래 3일차 수미산 술래 3일차 마지막 곳인데요 가는 도중에 수미산 쪽으로 지금 각도를 잡아 봤습니다 정말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다 샹그릴라 이상향 이런데가 샹그릴라가 아니면 어디가 샹그릴라겠어요 티벳 가족이 짬편를 만들어서 아침 식사를 하시네요 이 반대로 도는 분들은 벤교 신자들이라고 하네요 벤교 원시 토착 종교죠 불교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강물이 시원하게 흘러가죠 이 강물이 계속 흘러가서 얄룽창포 강 상류가 됩니다 인도에서는 브라마푸트라 강이라고 하죠 방글라데시로 흘러가는 바로 그 강입니다 풍경이 또 바뀌었습니다 멋지네요 거의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부지해서 가는 분들이 세 분이나 있네요 여자분들인데 걷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걷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멋지다 투자하신분이 가고있습니다 부지세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의 반명을 넣으면서 하시네. 그냥 걸어만 가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오체 투지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경을 외우면서 하시네요. 아니요. 여기다 여기에서 특이한 형태에 마니석이 있죠. 티벳언어로 문자가 적혀있고 멀리 뒤로 수미산자락이 보입니다. 여기도 마니석이 많네요. 요즘 나온 이런 무슨 판같은거 이런게 옛날 마니석을 못따라 갑니다. 옛날에 생긴게 훨씬 정상도 많이들어갔고 돌에 새겼기때문에 여기도 마니석이 있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외계인이 내려와서 그린것같은 그런 인상이 됩니다. 바위 전체에다가 마니 이 마니석에 티벳언어를 적어놨네요. 아래 협곡 보이시나요? 강물들 자연의 힘이 저렇게 지혜롭습니다. 자연이 이 높은 산을 물이 어떻게 뚫고 지나갈까 싶지만 저렇게 계곡을 깊이 뚫어서 이 높은 산을 넘어갑니다. 자연의 지혜가 그렇게 심어옵니다. 앞에 마나사로바 호수가 보이고 그 앞쪽에 초원 엄청난 초원이 보이죠. 그 뒤에 우리가 봤던 둘라라타산 해발 1700미터 되는 설산이 있습니다. 지금 안보이는데요. 구름에 갇혀서. 티벳 사람들이 자기 복과 행운을 기원하는 많은 타르초 이런 것들을 여기다 걸어놨고 티벳 불교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마지막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오늘 이 강물이 저기에 마나사로바 호수로 흘러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 호수에서 얄루 창포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카일란스 술래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술래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 술래를 마침으로써 일생 동안 쌓았던 모든 죄를 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2생에서 지은 죄를 씻고 싶으면 여기 티벳 카일란스 산 수미산에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한바퀴 술래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